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홍대의 마이크 스와이거 BPM 컨텐츠 촬영, 뮤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아쉽게도 촬영 내내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립싱크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최대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구피형이랑 이제 저희 향기 피처링 같이 향기 노래 부르는 용룡 키스랑 같이 하는데 촬영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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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. 고춧가루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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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구피형이에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구피형이 낮에부터 싱크대회에서 싱크대회에서 형 이제 쉬어. 고생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한기 도와준 용용. 희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액션. 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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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딱 찍으면 컷이 나서 이게 맞나? 싶을 정도로 너무 쿨하세요. 아 그렇죠. 제가 희수랑 아마 좋은 케미를 보여서 그런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아 이게요? 좀 더 멋있게 할게요. 좀 더 멋있게 할게요. 아 너 다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. 이렇게 딱 또 빠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? 몇 번? 이걸 지금 전달할까? 여기 TV 들어갔어요. 감사합니다. 디테일이 또 안에 보이네. remos 2장 커피 식اس 아멘 iziert 오 이상하다 내가 신발 정리를 안 했던가 네 그럼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으면 끝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이크 스웨거 BPM 제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마신까지 제가 다 완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10분이고요 일단 같이 수고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용용이 그리고 구피형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 마이크 스웨거에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혹시 엘리스 분들 중에서도 비트메이커를 희망하시거나 제 한식 없는 분이 있다면 많은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뮤비에서 나른 드라마타이즈 이런 연기를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아쉽게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뮤비도 봐주세요 여러분 마이크 스웨거에서 그리고 저 한세도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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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